자, 친구들! 어서 와, 어서! 우와, 여긴 거인의 집이네요! 이게 무슨 소리지? 거인이다! 친구들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오늘도 내가 금이랑 은이랑 다 훔쳤지! 난 이제 부자야! 왜 이렇게 졸리지? 자야겠다! 친구들! 거인이 잠들었어! 우리 여길 빠져나가자! 빨리! 자, 조심히! 자, 자녀!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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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인이 혹시 이 금이랑 은이랑 원래 주인한테 갖다 줘요! 그러다가 거인이 깰지도 몰라! 거인이 깨지 않게 조용조용 금이랑 은이랑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겠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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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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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좋아요! 한 발! 조심조심 살금살금 내가 움츠던 맹돔옹! 내가 움츠던 맹돔옹! 흐우! 거인 깨지 않게 끈덩이 나르자 조심조심 살금살금은 떠리 절대 벗길 수가 없어! 절대 벗길 수가 없어! 절대 감정하지 마! 만약에 움츠던 거 걸렸더라도 겁이 난다! 내 금은 절대로 아무도 훔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거 가발을 냅둬야 돼! 알겠어! 절대 아무도 모르니까! 조심조심조심 거인 깨지 않게 끈덩이 나르자 다 웃겼다! 만세! 만세! 어? 이건네 템블린인데? 어? 사장님! 이 악기도 거인이 훔친 건가 봐요! 좋아! 자, 그럼 친구들! 악기가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조용 가지고 내려가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아유, 어디서 템블린 소리가 이렇게 많아! 악기를 날으자 조심조심조심 소리 나지 않게 악기를 날으자 템블린 소리가 난다 조심조심 살금살금 악기를 날으자 조용조용 조용 소리 나지 않게 악기를 날으자 조심조심 살금살금 붕도 내꺼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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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으자 조심조심조심 소리 나지 않게 악기를 날으자 조심조심 살금살금 악기를 날으자 내꺼 가만히 두고 조용조용조용 소리 나지 않게 악기를 날으자 아우 잘잤다 난 이제 부자야 왜냐하면 내 보물 여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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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보물 어디갔어 내 보물 어디갔어 내 보물 잭은 콩나무에서 내려오자마자 복귀로 콩나물을 내려찍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내 보물 내놔 콩나물 쓰러진다 오우 콩나무와 함께 거인도 땅에 떨어져 다시는 잭을 쫓아오지 못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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